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했던 도시공원 바닥 분수를 오는 5일부터 본격 가동합니다. 이를 위해 여수시는 지난달 바닥 분수 수조를 청소하고 시설 정상 가동 여부와 물환경 보존법에 따른 수질검사 등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. 가동 장소는 이순신공원, 동동공원, 미평공원, 웅천해변문화공원, 중림블린공원, 덕충동 꽃가람공원 등 6개소입니다. 5일부터 하절기인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가동됩니다. 여수시는 바닥 분수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수를 교체하고 저류조 청소, 시설물 점검과 수질검사도 실시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계획입니다.